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쌤 모의고사를 정리를 하는데 올해 본 거 정리를 할 때 6월 9월 평가원 너무 중요한 건 당연히 알죠 근데 쌤 3월 학평 4월 학평 7월 학평 10월 학평 이런 거 학력평가 다시 말하면 교육청 모의고사 이것도 쌤 정리해야 돼요 교육청은 안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교육청 문제가 좀 안 좋다는 건 인정해요 교육청 문제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걸 냈어 이런 문제들도 있어 있어 그러나 생각을 한번 딱 해봐 수능 출제위원이 언제 출제 들어갈까? 10월 달쯤에 들어갈 거야 교수님들이 갑자기 막 잡혀서 들어갈 거야 그럼 수능 출제위원들이 잡혀가지고 가평 같은 데 가서 감금돼가지고 출제를 하시는데 진짜 그렇게 해 근데 대학 때 교수님 한 분이 들어가서 내가 기억이 나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가만있다가 교수님이 사라졌어 그러더니 갑자기 조교가 오더니 아 교수님이 급하게 해외 세미나가 생기셨대 그래서 세미나를 가셨다는 거야 근데 그래 우리 수학과는 그렇다 치자 국어과는 뭐라 그래야 되냐? 해외 세미나도 아니고 안 그래? 국어과인데 해외 세미나 갔다 가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근데 수학과니까 해외로 갑자기 세미나를 가셨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랬어? 그랬더니 진짜 맨날 조교 들어오고 무슨 강사 들어오고 막 그랬어 그런가보다 했거든? 정말로 그러다가 11월 때문에 나타나서 교수님이 나타났어 그랬더니 막 교수님이 우리 자랑했어 나 출제용 갔다 갔다 그래서 왜 왜? 막 이랬어 나 그래서 기억이 나 기억이 나 근데 그러면서 얘기해줬어 그분이 이제 얘기해줬던 건 그거야 가평 쪽에 있는 무슨 펜션 같은데 보안 철저하게 돼서 거기서 생활한대 거기서 생활한다고 뭐 그 얘기까지 했던 거 기억나고 근데 하나 더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수님이라 그래서 수능 출제 전문가라고 생각해? 말이 되냐? 수능 출제 전문가 교수님이라는 게 있겠냐? 그러면 교수님들은 수능을 다 잘할 것 같아? 여러분이 수능 보니까 뭐 30문제가 있고 어쩌고 알지? 일반인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진짜로 우리니까 막 이렇지 여러분 관심도 없어 일반인들은 그리고 교수님들 고등학교 교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잘 몰라 진짜로 교수님들 그것도 몰라 고등학교 때 어디까지 배우는지 잘 몰라 그것도 잘 몰라 근데 어쨌건 그분은 해석학 교수님이셨는데 해석학 교수님인데 갑자기 잡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근데 그분이 잡혀갔다가 나왔는데 수능 출제 수능 전문가가 돼서 나온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서 수능에 대해서 공부까지 다 해서 출제까지 다 마치고 나오는 거야 완전히 전문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전문가 돼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평가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당연히 인식하고 교육청 모의고사가 좀 구리다라는 것도 나도 인식은 하나 그러나 그냥 한 번만 살짝 생각해 보면 교수님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실 때 아 6월 9월 평가원은 그래 이거 평가원에서 낸 거니까 아주 중요한 거야 근데 3월 4월 교육청 야 교육청 원래 쓰레기야 막 이럴까? 내 생각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교육청 모의고사라는 건 뭐죠? 그리고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원래 선생님 때는 없었어 그게 우리 때는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가 없었다가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처음에 생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얘가 왜 생긴 거냐면 원래 선생님 때는 기억나 3월 달엔 중앙교육 모의고사 4월 달엔 대성 모의고사 5월 달에는 뭐 무슨 종로 모의고사 이렇게 각 사설 모의고사밖에 없었어 다 근데 그러다가 그 모의고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교육청이랑 평가원에서 모의고사를 내기 시작했어 그게 아마 2000년 중반쯤인데 그 사건이 왜 생겼냐면 매년 학생들의 난이도도 학생들의 실력도 다르고 그 다음에 매년 자꾸 그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올해 너무 어려웠대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조금만 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졸라 쉽게 나와 교수님들한테 조금만 어렵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졸라 어렵게 나와 사실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그걸 못 느끼겠지만 나도 뭘 느꼈는 줄 알아? 봐라? 여러분은 초등학교 애들을 만약에 가르친다고 쳐봐? 거기다가 여러분은 25 더하기 7이나 68 더하기 5나 똑같다고 느끼지만 초등학교들은 그게 엄청 다르게 느껴 진짜 거기 앞에다가 101도 128% 졸라 심한 문제가 되는 거야 걔네들한테 진짜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다르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걸 못 맞추는 거야 자꾸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 뭐 맨날 발표할 때 아 이번에는 작년보다 조금 어렵게 냈습니다 나가보면 애통하고 막 70점 뚝 떨어지고 막 혼란이 오고 그래가지고 나온 대책이 뭐였냐면 근데 그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막 소위 자살하는 일도 막 나오고 막 수능 끝난 다음에 막 이런 게 나오면서 이제 어떤 법이 나오냐면 수능 끝나자마자 난이도에서 함부로 막 열어로 해서 쉬었네 뭐 어려웠네 얘기하지 못하게 했고 그러면서 이 모의고사가 생긴 거야 그래서 평가원 교육청에서 미리 고3 애들 그 다음에 N수생 전부 다 대상으로 해서 모의고사를 매년 봐서 그의 학생들의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야 아 얘들이 요정도 내니까 요렇게 나오는구나 요정도 내니까 요렇게 나오는구나 정확하게 평가해서 출제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맞춰요 여러분은 아 뭐 쉽게 해놓고 좀 어려워 이러는데 그 정도는 차이가 아니야 옛날에는 정말 말도 안 됐어 갑자기 얼음 때인데 뭐 가보면 말도 안 되는 문제 나오고 막 이랬어 정말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맞춰 내는 거야 왜냐면 6월 9월달 데이터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본 데이터도 있고 어쨌건 그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 모의고사의 시행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7월 10월 모의고사도 다 꼼꼼히 보실 거야 문제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우리 수능을 출제할 교수님이 한 번쯤은 펴놓고 꼼꼼하게 아 이 문제가 뭐 구리던 좋던 간에 애들이 이거 엄청 많이 틀렸구나 이 문제 어떻게 대응했구나를 다 분석하시는데 그거 안 본다고? 그거 안 보고 그냥 아 교육청은 후졌어요 이럴 거야? 그리고 뭐 멋있는 문제 만드신 거 없나요? 이럴래?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건 진짜 아니다 알겠어? 미리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여러분 개념 학습하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데 여름 이유가 되면 애들이 어디서 휘둘리냐면 무슨 선생님들이 막 이거 최고의 좋은 자료야 이러면서 이거 엄청 좋은 모의고사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애들끼리 막 들숭들숭 난리가 나거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알았어?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가원 모의고사 나는 교육청 모의고사라고 생각해 오래 본 거 이 문제가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봐야 돼 왜냐면 출제할 교수님이 볼 자료니까 그 자료 안 볼 거야? 그거 봐야지 당연히 알았어? 설마 뭐 평가원 그 뭐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막 아 무슨 모의고사가 좋다더라? 그러면서 보면서 야 이거 엄청 좋은데 이거 내야지? 막 이럴겠냐? 그건 아니지 않을까? 한 번만 생각해 봐도 안 그래요? 뭐 어디 모의고사가 좋대 그럼 너 그거 갖다가 막 보면서 야 이 모의고사가 엄청 좋다 이거 세워야지 막 이러고 그냥 오히려 오히려 그래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모의고사면 다 들어가거든 안 해? 일단 교수님이 또 해줬던 얘기 중에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 모든 자료 다 들어온대 다 들어오거든? 거기서 그거에 대한 목록까지 다 들어오는데 다 들어올 때 엄청 그래 유명한 모의고사가 있다고 치자 그 모의고사 다 들어오지 그럼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이게 그렇게 유명해? 아 그럼 이건 빼자 이럴걸? 오히려? 난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유명해? 아 이거 문제 좋네 이거 써야지 이러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한 번쯤만 생각해 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알았어? 근데 그걸 갖다가 가서 적중하길 원하고 막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이러고 있는 건 그건 요행이고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 알았어? 그건 수능 끝나보면 알아 끝나보면 그때는 몰라 근데 끝나보고 나면 아휴 내가 뻘짓 했구나 내가 돈 날리를 쳤네 이제 진짜 엔소생들한테 물어봐 다 똑같이 내가 장인은 서같지 서같지 다 이러지 진짜 성공인 거야 더 웃기는 건 뭔지 끝나고 나면 적중했대 자꾸 자기는 적중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도 그걸 해봤는데 적중을 했다는데 적중을 했다는데 왜 적중을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애들 다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 알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기 교육청 모의고사랑 이거 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 당연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 문제 딸딸딸딸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보는 6월, 9월, 3월, 4월 이 교육청 자료들 있죠 이거 꼼꼼하게 해서 완벽하게 챙기셔야 돼 알았지? 뭐 구린 문제다 좋은 문제다 할 거 없이 일단 다 챙겨 알았어?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교수님이 볼 자료니까 나쁘면 나쁜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볼 자료니까 한 번쯤은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돼 알겠죠?